카메라 이렇게 있으면 우연히 우연히 이쪽 봐야 돼 그러면 갑자기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야? 아 연기할 때? 혹시 미안한데 연기할 생각이 있어? 아니 능숙한 mc톤을 부르네 웃겨주냐고 아 물어볼 수 있잖아 세호도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 그거 질문해요 저희 엄마도 좀 자연스럽게 질문하라고 하더라고 자 어머니 오늘 아침 어디 가세요? 어머니도 뭐 하는 거야? 아 아쉬워 아쉽다 이게 한번 보세요 무빙 컷 같이 보시죠 이렇게 무빙 컷 처음 봤죠? 뭐야? 뭐야 이게? 네? 아 저기 와 아 우리 아 아 뭘 뭘 뭘 뭐 된 거 같다 이렇게 저체적으로 의상이 마을 청년회장들 모임이야 오늘 뭐야 이런 냉탕은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야 나 이거 그렇지 않아도 테스탈리스랑 싸웠어 이거 나 이거 개인적으로 나 이런 스타일 별로 영해 보여요 영해 보여요 형 영해 보이는 거 좋은데 억지스러워 아 왜? 아니에요 병진이 아니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 저요? 평소보다 좀 약간 느낌이 있는데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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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만 났냐? 왜? 군만 났어 아니 근데 우리 지금 병진 옷 틀었고 다들 나들이 근데 멋지게 붙였네요 오늘 한 거 싶어서 한 거 너야말로 진짜 요즘 댓글이 나 아이돌 같다고 해서 꾸민 거예요 너 아이돌이야 너 아이돌이야 아이스하키 선수야? 어깨가 어깨가 어깨 이거 있어가지고 넣은 거예요 이거 올려줘야 되잖아 그래 가 일단 가 아니 기분이 짜져 아 너무 웃기네 진짜 왜요? 왜요? 또 왜요? 아 근데 진짜 이런 얘기가 어떤 점으로 또 왜요? 야 어떻게 이런 애들을 모았냐 형이 모았잖아요 어떻게 행가리 한번 쳐드려요? 행가리 쳐드릴까요? 행가리 쳐드릴까요? 하나 하나 둘 셋 선생님 선생님 잠, 세 배, 깨 romant이 뿅, 뿅 이야야야야야야야 으쇼 으쇼 아 잘한다. 자 일단 들어와. 아 몸 부럽다 가자. 아 너무 웃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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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아이돌들. 아이돌들이 아야야야야. 자 일단 그리고 알지? 이렇게 함께 있으면 형들이 벽 쪽으로 다녀요. 이거 기대려고 이거. 지금 나 저희 끝에 앉으려고 했는데 하하 형이 비키려고 했는데. 아 얘네 3명 붙어 다니는 게 웃기네. 우리도 어디 가서 이제 나이 좀 먹었는데 그치? 여긴 막내다 그치? 병아리 취급받아. 40인데. 오랜만에 또 촬영 끝나고 뭐 맥주 한 잔 마시러 간다고 막. 그때 저희 좀 일찍 끝나가지고 좀 저랑 세영이 형이랑 이경이랑. 진짜 끈끈해질 거야. 왜냐면 예능에서 또래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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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잠만 그러면 나는 무슨 해장국을 먹을까? 예전에 형 우리 여기서 한 번 찍자. 오랜만에 선지 먹을까? 그래 너 그때 우리 뭐야 맛있다. 형님 맛있는 이야기하잖아. 너 나가. 아니 나 한 마디밖에 안 했어 끝에서. 맞아 맞아. 그것도 안 했어야지. 뭐야 뭐야. 뭐야. 꼬마들 대장이야 꼬마들 대장. 아 무섭네. 그러니까 맥이가 그냥. 황태 해장국 소녀? 저 황태요. 나도 황태. 저는 내장탕. 저도 내장탕. 저도 내장탕. 오케이 오케이. 그럼 황태 7개 주세요. 저도 내장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장 넷 황태 셋이요. 황삼대사. 왕만두 안 먹을 거야? 아 뭐가 있어봐. 근데 왕만두가 6피스라서. 한 명이 갈비에서 안 먹으면 되잖아. 한 명은 철저하게. 내가 안 먹을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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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애초 시키는 거 같아. 아니 만두 시키지 마. 그러면. 황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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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됐는데. 왜 그래 근데. 왜 그래. 아니 어쨌든 오늘 이제 드디어. 안무 영상을 이제 찍는 날이니까. 맞아 맞아. 오늘이 오네 오늘이 와. 3년을 기다려온 우리의 그. 나름의 디데이입니다. 볼 씨를 맺을 때야. 그때랑 다른 거는 오늘은 병재가 있는 거죠. 그날 제가 못 갔었죠. 근데 창의 형이 창의. 창의가 없지. 근데 만약에 이건 좀 약간 이제 우리끼리 이제.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뭐죠. 고가 된다. 아. 고가 된다. 바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적당한 시기를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노래까지. 와. 새로운 노래.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고가 되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고가 되면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네 맞아요. 갑자기 기회가 없어서 뿌리지 우리가 그치. 아니 오늘 그 저기 우리 요거 마지막 무대에. 찍어주시는데 조진영 감독님이라고. 그 아이돌 음반. 유명한 감독님. 그치 그치 그치. 엄청 유명하셔 엄청 유명하셔. 레전드 짤 만들어 주시는 감독님. 우와 웬일이야. 전완근 이만해. 근데 조진영 감독님의 작품들이 되게 많은데. 이게 조진영 감독님이 찍은 거예요. 음악 방송할 때. 카메라 잡을 맛이 나시겠네. 우와. 우와. 웬일이야. 저렇게 들어왔을 때 저 표정을 줘야 된다니까. 진짜 가까이 들어와. 우와. 완전히 어이가 앞까지. 뭐야 어이가 왜 이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가 좀 표정을 잘해야 돼. 아 이게 우리가 진짜 아. 표정은 또 세웅이의 주전공인데. 나머지가 잘해야 돼. 하실대로 얘기하면. 내가 안무하면서 하는 무대가 약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는 배우로 시작을 해서 그런지. 카메라 렌즈를 못 보겠어. 손은 저 피해요. 아. 잡아 먹어야지. 그렇지. 연기는 아예 카메라를 보면 안 돼요. 맞아. 이력이는. 카메라 이렇게 있으면 우연히 우연히 이쪽 봐야 돼. 그러면 갑자기 모른 척 해야 되는 거야? 아 연기할 때? 어. 혹시 미안한데 연기할 생각이 있어? 아니. 왜왜왜. 왜왜. 능숙한 MC톤으로 물어봐. 안 됐다. 웃겨주냐고.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 세워도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엄마도 좀 자연스럽게 질문하라고 하더라고. 자 어머니 오늘 아침 어디 가세요? 자 어머니 오늘 아침. 자 어머니 오늘 아침. 자 어머니 오늘 아침. 자 오늘 포인트는 뭐죠? 에이. 에이. 가위바위라. 자기야. 가위바위라. 너무 좋았다. 아 너무 좋아. 야 조금 내가. 야 병지야 성공했다. 와. 미안한데. 어디 뭐죠? 금은방 열었어요. 아니요 잊어버릴까봐. 아니 그 전에. 왜 이렇게 온군대다. 멋짐 그렸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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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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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릴 도와주실. 아아 이거 촬영이 에가 쉽다. 야 우리. 깜짝 놀라. 조진영 감독님. 아하하하. 엄청 훈감이시네. 훈감. 조 감독님. 아 네네. 저희가 뭐 더 꼭 주의해야 될 것 있습니까? 카메라가 가까이 왔을 때. 약간 렌즈 주변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 그렇게 힘이 약해 감독님. 어떻게 하죠? 빙 있는데 렌즈가 너무 앞에 있으면 살짝 이렇게 해주는. 아 껍이감. 이게 또 부딪히면 카메라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100%로 딱 세 번! 왜냐면 더 이상은 사실 아이돌들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올해는. 그렇죠, 저희도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려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바로 한 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하고 우리 진짜 마지막 무대 있다, 감독님. 아닌데 진짜 100% 가요. 오케이! 나 여기 터질 거 같은데. 어? 이거 터지네. 하나, 둘, 셋!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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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해가지고 우리가 또 본방에 약해. 아니, 나 진짜. 아, 이게 또 본방에 약해. 아, 나 몰라. 아, 정신만 먹고 올걸. 파이팅! 야, 스텝 바이다, 스텝 바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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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연습 열심히 했다, 연습 열심히 했다. 자, 선수 입장! 형, 3년 만에 하는 겁니다. 3년이다, 3년이다. 가자. 파이팅! 연습하듯이. 아... 좀 뭉클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좀 고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던 그 3년의 시간들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중화도 전화를 스치면서 울컥했어요. 언젠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 그 미련. 우리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3년 전에 준비했던 것을 제대로 보여드린다는 생각에. 음악 나오기 전에 괜히 막 두근두근대고 여태까지 했었던 거 생각도 나고. 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설레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긴장도 되고 뭔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건 좀 잘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스태프들. 우리를 위한 조명이 켜진다. 고마워, 고마워. 다들. 고마워, 고마워. 약간 신 yıl이터리가 어려웠 leggings.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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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잘 Trumpsi 공주 안हitol이 1년. 조 bind定! 왜 그런다고 하lib경의 좋은 암글 şekilde 출발한다!" 1년. 1년!.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는데 미치겠다 마지막! 마지막! 수고하셨습니다, 목걸이! 처음부터 들었어, 처음부터! 다 틀렸어, 처음부터 틀렸어? 아유, 마보야! 그걸 못하냐! 그걸 못해! 아유! 승부를 하나 마지막! 다 했어, 다 됐습니다 아유, 아쉬워 아쉽다 이게 한번 보세요, 언니 이게 보니까 열받아! 아우, 화물해 아니, 무빙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럼!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나도 그래 무빙 컷 같이 보시죠 이렇게 무빙 이거 처음 봐, 직접 뭐야? 뭐야 이게? 웬일이야! 웬일이야! 우와, 야! 살아있어, 살아있어! 야, 윙크, 윙크 웬일이야! 야, 야! 야, 오늘만큼은 메뚜기 아니야 야, 야! 아, 바로 장훈이 형! 야! 아, 오케이 제이팍! 야! 너무 멋있어, 웬일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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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크, 헐크! 아, 대박인데? 오케이 늦게 빠졌어 빨리 빠졌어야 돼, 뭐야? 늦게 빠졌어 한 번... 틀려가지고 이게 그런 거고 한 번... 정보고, 뒤에까지 나 봐, 지쳐갖고 세호 형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아! 어허, 이게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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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형, 와! 와, 털몬... 어허! 헐크, 섹시해! 아, 다 섹시해! 이야! 와, 이 프레르모! 자, 화이팅!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할 수 있는데 혹시 뭐 더 잡아들이거나 더 이렇게 로니, 로니, 로니 감독 자, 이거 조 감독님 마지막이다! 에이! 진짜 루! 진짜 루! 아, 뭐? 파이팅, 파이팅! 자, 가볼게요! 자, 화이팅! 자, 선수 입장! 가자, 파이팅! 하나, 둘, 셋! 에이! 우후! 와... 나 이제 다리에 힘이... 다시 와! 다리에 힘이었어! 다리에 힘 풀려! 다리에 힘 풀려! 아 형! 근데 나도 막 풀려! 다리에 힘 풀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야! 나는 아니! 다시 하고 싶어! 아... 너무 늦었다! 한눈 또는 고생했다! 아, 잘생겼습니다! 고생을 뱉어!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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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